다 밀어요! 화찬이 전사! 클라이더 전사! 호드라! 펜타킬이 메타! 호드라킬은 수시로 나오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펜타가 터지진 않았고요. 트리플킬! 호드라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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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저희랑 인터뷰에서 약간 아쉬움이 납니다. 네.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. 아, 좀 아쉽네요. 더블킬! 언니가 되는 더블킬! 1세트에서도 아우렐리오솔이 나와서 아슬아슬했던 장면. 거기서 혹시 아 나 이거 잡혔구나. 잡힐 것 같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고. 망했어요. 실수를 해서 제가. 네, 그래서 결론은 데이클 선수가 실수해서 키를 냈어요. 트리플킬! 네! 썸데이 선수가 진짜 마음먹고 나온 듯 탑 야스오를. 야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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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 야스오가 나왔을 때. 썸데이 선수 클라스로 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. 오호호호! 로 keys. 트리플킬! 페이커 선수가 오늘 경기 앞두고, 캡틴젤 distintmente 해설 예상도를 하고 있는데. 케스파컵, 케스파컵, 케스파컵 해설 잘 보고 있고요. trib eyoo Shindx7 팬틀킬!! 팬틀킬! ㅇ! 역시 페이커! 기분 좋네요